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인평구의회 올해 마지막 구정질문이 파행으로 얼룩졌습니다. 구정질문 진행 방식을 놓고 의원 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의장 사퇴 요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최다를 기록하면서 정부가 또다시 강화된 거리 두기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부터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발걸음이 45일 만에 멈춥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결국 연말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한층 강화하기로 한 건데요. 그동안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뉘었던 거리 두기는 이번엔 전국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사적 모임은 백신 접종을 한 4명까지만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모임에는 참석할 수가 없는 건데요. 또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는 모두 밤 9시까지로 매장 영업시간이 제한됩니다. 매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을 반드시 해야 하고요. 미접종자는 음식을 포장해서 먹거나 혼자서 먹어야 합니다. 영화관이나 공연장, PC방, 또 학원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됩니다. 대규모 행사나 집회의 방역수칙도 강화되는데요. 50명 미만의 행사와 집회는 49명까지 접종 여부가 관계없지만 50명이 넘으면 접종 완료자만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네, 결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행사의 기준처럼 접종 완료자만 299명이 참석을 하거나 또는 미접종자 49명에 접종 완료자 201명을 더한 250명까지가 결혼식장에 갈 수 있습니다. 돌잔치와 장례식장도 역시 49명까지 접종 여부를 따지지 않고 50명이 넘을 경우에 접종 완료자만 299명까지 참석을 해야 합니다. 또 그동안 300명 이상의 행사, 예를 들면 공연이나 스포츠 대회, 또 축제 같은 경우에는 관계부처가 승인했지만 당분간은 필수 행사 이외에는 열리지 못합니다. 등교 여부도 바뀌게 되는데요. 수도권의 모든 학교, 그리고 비수도권의 과대, 과밀 학교의 밀집도는 3분의 2로 조정됩니다. 유치원과 특수학교, 소규모 학교 등은 전면 등교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은 이번 주 토요일인 18일 0시부터 특별 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 동안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강화된 방역 조치를 발표한 가운데 코로나19의 확산세는 여전히 거센 상황입니다. 서울에서는 16일에 이어 오늘 17일도 3천 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모든 모임과 행사를 중단하고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심다혜 기자입니다. 16일 0시 기준 서울의 신규 확진자는 3,057명으로 이틀 연속 3천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양천과 은평에서도 100명이 넘는 환자가 나왔습니다. 고령층에 집중됐던 확진자의 연령대는 다양해졌습니다. 여전히 60대 이상 확진자가 많지만 최근에 30대, 40대, 50대 확진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병상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서울시 재택치료 환자는 하루 새 약 2천 명이 늘어 현재 1만 3천여 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의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89.8%로 남은 병상은 38개 뿐입니다. 방역 당국은 병상을 계속 확충하고 있지만 확진자 증가가 지속되면서 병상 확보 여력도 빠르게 소진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3차 추가 접종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서울 확진자 중 2차 접종 후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당일 확진자의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2차 접종 후에 확진된 사람에 비해 3차 접종 후에 확진자의 중증 위험, 진행 위험은 90%에서 사망은 100% 감소하는 것으로... 방역 당국에 발맞춰 서울시도 18일 0시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을 4명으로 식당, 카페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합니다. 시는 지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면 접촉을 줄이고 마스크를 벗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신봉규 은평구 의원이 구의회 의장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신 의원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구 의원의 기본 임무인 구정질문 권한을 빼앗겼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어찌된 일인지 손성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장이 양건 표결 결과를 공표합니다. 구정질문은 서면으로 변경권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석에선 고성이 터져나옵니다. 표결로 통과된 안건은 2차 구정질문 서면 대체의 건. 구정질문 진행 방식을 놓고 의회 내부에서 갈등이 불거진 상황입니다. 구 의원 중 확진자가 발생해 취소됐던 2차 구정질문이 재개됐는데 의장이 구정질문 서면 대체 안건을 낸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우리 의원들 앞에서 무릎까지 꿇어가면서 제가 분명히 얘기를 들었어요. 구정질문 한번 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일괄적으로 다 묵살시키고 의장 집권으로 상정해서 서면으로 하겠다. 안건 통과 후 기자회견을 자처한 신봉규 의원은 의장이 구 의원 의사진행 발언 요청을 묵살하고 구정질문 권한을 강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의원은 구정질문 서면 대체는 구청장과 같은 여당 소속인 의장이 집행부를 감싸려는 의도가 아니겠냐며 비판했습니다. 서면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문서로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해버리면 국민들은 사실 알 길이 거의 없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면 일단 인터넷으로 방송이 나가고 구정질문을 통해서 사실은 현안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내용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 처사는 사실은 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박용근 의장은 대다수 의원이 구정질문 서면 대체를 원했다며 의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엄중한 사항인데 우리 의회에서도 코로나가 나왔기 때문에 서면 결의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냐 의원님들의 그런 저한테 권위도 있었고 그러면서 신 의원이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구정질문을 서면으로 할 경우 구청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열흘 안에 서면으로 답변해야 합니다. 구정질문 진행 방식을 변경하는 과정에 내부 잡음이 일면서 올해 마지막 구정질문은 사실상 파행으로 얼룩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20년간 서울 시민의 결혼 건수가 절반 가까이 줄고 출생할 수는 6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20년 동안의 인구 동향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 시민의 결혼 건수는 4만 4천여 건으로 최근 20년 내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년 전인 2000년 7만 8천여 건보다 43.2% 감소한 겁니다. 또 지난해 서울시의 출생할 수는 4만 7천여 명으로 20년 전보다 무려 64.3% 감소했습니다. 서울시는 빠른 인구 감소를 고려할 때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앞지르는 인구 자연 감소도 올해 시작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양천구가 내년 1월 30일까지 서서울 예술교육센터에서 빛 축제를 개최합니다. 축제는 매일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 4시간 동안 진행되며 자연과의 공존을 주제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데요. 또 해우리 조형물과 사진을 찍어 SNS에 업로드하면 선착순 50명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열립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총 8,537억 원을 구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양천구가 신월 1동 서서울시장을 골목형 상점가로 등록했습니다. 그동안 서서울시장은 전통시장법에 도소매 점포 50%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시장 등록이 어려웠는데요. 올해 7월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가 생기게 되며 기존 전통시장법에서 시장 등록이 어려웠던 서서울시장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서서울시장은 정부 주관, 각종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온누리 상품권 등록도 가능해집니다. 양천구는 서서울시장에 이어 지역의 다른 무등록시장과 상점가를 전통시장이나 골목형 상점가를 등록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더욱더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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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